안녕하세요 아쿠정로 패셔널 거리 로데오 거리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가 어느정도의 공실 또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로데오에 나와있네요 오늘 로데오의 주변의 상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쿠정대로 에서 들어오는 로데오 거리의 초입입니다 로데오 상가의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역시 로데오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인가봐요 주변에 임대문의가 붙어져 있네요 로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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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임대문의가 생각보다도 많이 붙어 있네요 아멘 중요한 사거리 코나 에도 임대무늬도 있구요. 역시 상가 중간중간에도 임대무늬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노대오거리도 코로나를 피할 수가 없나요? 아이씨 서비스 모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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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악구정대로 있어도 들어오는 노데오의 초입이고요. 역시 여기에도 임대무늬가 있네요. 노데오 거리는 악구정대로에서 초입에 들어온 상태가 일방통행길이 돼서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바로 일방통행으로 여기가 노데오 끝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임대무늬가 있고요. 여기도 하고요. 여기도 하고요. 여기도 하고요. 여기도 하고요. 여기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